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이번에 새롭게 출간하게 된 나훈아 꾸미몸 애드립 악보집 안에 수록되어 있는 테스형이라는 연주곡에 대한 악보를 보고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악보, 나훈아 꾸미몸 애드립 악보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구매하셔서 악보를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더 유익한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테스형 한 줄 한 줄 제가 불러보면서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줄 불러볼게요. 자, 이렇게 연주했습니다. 여기 앞에 어쩌다가 한바탕 할 때 앞에 래샵 미 라는 꾸미몸이 살짝 들어가요. 빠람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부분에는 따로 비브라토를 표시를 안 했는데 비브라토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되는 부분들이 있죠. 지속되는 부분들에다가는 비브라토를 계속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속되는 부분이 뭐냐면 한 박자 반에서 두 박자 정도 이상 되는 부분들에는 계속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면 좋고요. 중간중간에 내가 좀 넣어줄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많이 넣어주시면 훨씬 더 연주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자, 어쩌다가 한바탕 할 때 앞에 래샵 미, 래샵 미, 래샵 미, 래샵 미 이렇게 넣어주시고 비율은 3대 7이에요. 앞에 앞구미몸을 더 짧게 투 텅깅을 해주시고 뒤에 음은 텅깅하지 않아요. 두하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세요. 그 다음에 턱 빠지게 웃는다 할 때 턱 빠지게 할 때 이 지 부분에 트릴이라는 부분이 트릴 기교가 들어가요. 파미파라는 음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죠. 여기에서 파미파 이렇게 입으로 개명창을 하시고서 연주를 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그리고서 아픔을 할 때는 을 부분에 래샵 시, 래샵 시 이렇게 기교를 넣어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을 이런 기교 애드릭까지 들어가줬습니다. 그 웃음에 묻는다 자, 여기 부분은 계속 손가락만 불고 연주하시면 안 돼요. 2부를 먼저 읽어보고 2부를 익숙하게 됐었을 때 2부를 개명창하고 손가락으로 누르고 그 다음에 부르셔야 됩니다. 렐레미 렐미래 도시도 도시도 도시도래 도시솔라 도시도래 도시솔라 이렇게 2부로 개명을 눌러주시면 돼요. 리듬이 어떻게 거기 그 애드립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도시 도시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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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냥 거기는 좀 몰아치듯이 해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미, 미, 파, 미, 라, 시, 시, 도 시, 시, 도, 시, 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, 여기 부분이 있어요. 미, 미, 파, 미, 파, 미, 레, 도 시, 둘, 셋, 넷, 시, 라, 소, 샵 시, 둘, 셋, 넷, 시, 라, 소, 샵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악보대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자, 여기가 또 내리 두렵다 이 부분인데요. 렐레, 레샤미 렐레, 레샤미 레, 도, 시, 도, 시, 라 할 때 시, 도, 시, 라 이렇게 트릴 되는 부분은 도 잡고 그 다음에 시 시를 하신 다음에 이 가운데 옆에 세 개 중에 가운데 거를 쳐주셔야 돼요. 시, 도, 시 시, 도, 시, 라 시, 도, 시, 라 시, 도, 시, 라 이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. 도, 시, 도, 시, 라 도, 시, 도, 시, 라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라, 소, 샵, 라 라, 소, 라 라, 소, 샵, 라 따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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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라, 소, 샵, 라 이렇게 개명을 읽어주시고 파, 파, 파 텅깅 투, 투, 투 여기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, 미, 파, 미, 파, 미, 도, 라 그 다음에 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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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, 시, 도, 시, 솔, 미 여기도 시, 도, 시, 도, 시, 도, 시, 앞에서 공부했죠. 라, 소, 샵, 라 파바바 라, 소, 라, 파, 파, 파 텅깅 해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레, 미, 파, 레, 샵, 미 여기에는 너무 쉽죠? 파샵솔, 누구나 할 수 있는 거. 파솔바미, 파솔바미.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리듬. 이렇게 될 거예요. 사랑은 또 왜 이래? 하나, 둘, 왜 이래?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그 다음에 여기 그냥 불러주시고 툭툭 내뱉고 감마를 말할 때 도래 도시 하잖아요. 이 도를 잡고요. 이 트리를 할 때 도래 도 이게 테크닉이 되게 둔하고 되게 느려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도를 잡고 여기 옆에 세 개 중에 여기 맨 위에 튀어나온 놈 있잖아요. 도를 잡고 얘를 도래 도, 도래 도, 도래 도, 도래 도 이렇게 이렇게 살짝 쳐주고 가면 그 트릴 꾸밈음을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. 이 트릴을 되게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. 계속 나와요. 이 곡에서 다른 곡들에서. 그 다음에 여기는 라시예요. 라샵시 아니고 라시. 미 미 미 미 솔 라 라샵시 라 라 라 라시. 그 다음에 모르케 소 테스요. 여기도 레 미 레, 레 미 레. 레 미 레, 레 미 레, 레 미 레.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 번 연주를 한 번 악보대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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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